대왕치킨 대왕치킨 튀김가루 계란 빵가루 조심조심 천천히 통장 계란 조심조심 너무 커가지고 조심조심 하나 둘 셋 치즈퐁듀 휘핑크림 조금만 스톱 치즈 좋아 치즈 초ок 맛있는 새우튀김 튀김가로 오우 이동 빵짱우 튀겨줍니다 새우 기름 투하 조심 기름 너무 더워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불닭 쌍쌍방 섞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대왕치킨과 밑에 불닭볶음면 왼쪽에는 새우튀김을 준비했는데요 새우가 굉장히 독특해요 오잉? 새우가 굉장히 독특해요 짠 몸통만 튀겼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소스랑 같이 먹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옆에 소스로는요 치필레를 비롯한 각종 소스 준비했구요 그리고 치즈 준비했습니다 콜라부터 달고갈까요? 짠 어른컵 굿 레몬 레몬 짜줄게요 남은 레몬은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맛이지? 자 그럼 대왕의 치즈를 찍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치즈 대박이야 치즈가 대박이야 치즈가 대박이야 치즈가 대박이야 대박이야 치즈가 잘먹겠습니다 엄청 쫄깃해 미쳤어 치즈가 다 나올 수 없으면 너무 맛있다 오늘 불닭볶음면 미쳤다 진짜 약간 치즈에 고소한거 먹다가 매운거 먹으니까 너무 잘어울려 자 이번에는 양념치킨 대박이야 소스 미쳤어 양념 대왕치킨 썰어줍니다 핑크빛 핑크빛 속살 양념치킨 면 살짝 올려가지고 한입 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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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피클 잡고 이거는 안에만 튀겼어요 꼬지에 꽂은 채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직필레 오오 왜이렇게 많이 나.. 어 어떡해 면만 살리자 일단 여기 어떡해 일단 먹을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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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약간 이렇게 안에만 튀기는 것도 굉장히 고소한 것 같아요 겉에는 바삭하고 이 안에는 촉촉하고 좋아좋아좋아 끝 끝 오니언소스 얍 살이 너무 부드러워 으음 이제 속살 부근 속살 부근 미쳤따 미쳤다 장갑 다시 새것끼께요 장갑 새것을 바꿨구요 새우 이번에는 머리를 좀 따서 먹을게요 핫도그처럼 핫도그 느낌 예쁘죠? 이거는 허니 머스타드 너무 맛있겠다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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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뼈를 제거 면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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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우유 칠면조에 속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새우의 바삭바삭함과 이 안에 칠면조에 있는 속살 그리고 겉에 진짜 바삭하거든요 세가지 조합이 너무너무 잘어울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이건 근데 진짜 혼자먹어도 엄청 크다